안녕하세요. 명원다익입니다. 제가 이 밤늦게 왜 여기서 카메라를 들고 있는지 모르시죠? 제가 우리 집에 멋있는 꽃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거 좀 한번 보시고, 여기 감상 좀 한번 해보세요. 사막에 온 설인장들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요 아이들 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쁘죠? 이렇게. 한번 보시고. 요 큰 거는 아가베예요. 아가베고, 그 옆으로 가면은 용설랑금. 용설랑금이고요. 이렇게 밑으로 한번 보면은, 여기 방울복랑들이에요. 방울복랑밭이에요. 엄청나죠? 엄청나게 예쁘고 많고. 요렇게. 제가 한번. 달 덥고 그래가지고 한번 여름에 시원하게 한번 보라고 이렇게 제가 카메라에 담고 있습니다. 요 아이들 보세요. 요것도. 연필살인장인데 이렇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제가 두 손, 세 손으로 이렇게 세 명이서 안을만큼 크고 있습니다. 연필살인장이. 이렇게. 엄청나게 크죠? 그 뒤로 보면은 지금. 이렇게 지나가서. 그 뒤로 보면은 요거는. 요거 보세요. 한번. 이 살인장자만 보세요. 요 아이가 그모예요. 그모인데 한 40년, 50년 된 아이들이에요. 그모. 지금 그모가 꽃필라고. 그 위에 홀럭홀럭하게 올라와있죠? 요게 꽃이에요. 꽃 피면 굉장히 예뻐요. 그 다음에 옆으로 와가지고 요렇게 보면은. 요기도 오베사도 있고. 요게 오베사고. 요게. 요아이도 한번 보세요. 요아이들도. 분쟁해보죠. 요아이는. 용신목 철화예요. 용신목 철화. 요아이가. 용신목 철화. 용신목 철화. 용신목 철화하고요. 요렇게. 요 보면은. 이쁘죠. 옆으로 보면은. 요렇게 옆으로 와서 보면은. 요거는 지금. 얘네들이 포이수이 금. 심어 놓은거예요. 포이수이 금. 요렇게. 포이수이 금 심어 놓은거고. 요렇게 가서 뒤쪽으로 가시면은. 요기는 아프리카 식물들이 심어있어요. 아프리카 식물들이고. 고 뒤로 보면은 요렇게. 요 설인장을 제가 요것 때문에 와서 지금. 카메라를 들고 있어요. 요아이들 좀 보세요. 엄청나게 예쁘죠? 요렇게. 기명각이에요. 기명각에 꽃핀건데. 지금 한번 요렇게. 바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트렌자. 소원하게 한번 보시라고. 이쪽으로 보면은. 요게 사람들이 보면은. 파인애플이라고 그러는데. 파인애플같이 많이 닮았어요. 요거 보세요 한번. 요렇게. 파인애플같아요. 요게 파인애플이 아니고. 괴마옥이에요. 괴마옥. 어마어마하죠? 요 아이들 좀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괴마옥. 요 아이들이 괴마옥이에요. 이렇게. 예쁘죠? 요렇게. 요 아이들은 괴마옥이구요. 이렇게. 요렇게. 그 뒤로. 옆으로 가면은. 요 아이들이. 지금. 제가 요 아이들 때문에. 지금.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찍으려고. 지금 이렇게 나와있어요. 요 아이들 좀 보세요. 요렇게. opportunity 뱅음っ wholemy affiliates doo week building. 요에ٍ. 요뼈신 Brent. 요agers. 요렇게. call forward to the season of sunshine. funky 깨끗이 하얗게 꽃이 iemand이구요. 이렇게. 이렇게. 하얀색 꽃이 Megfoot. 피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앎. 밤에 늦게. 제가. 시청자들한테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밤에 찍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꽃들이 하얀 꽃이에요. 기명가 꽃이에요. 이게 밤 야와 야와. 밤 12시도 필요한 야와 꽃이에요. 야와라고 부르더라고요. 꽃 예쁘죠? 이렇게. 꽃 한번 보시고. 한번 감상을 해보세요. 보시고. 꽃에서 향기도 나고 굉장히 향이 좋아요. 이 아이들 꽃이. 그러고 나서 제가 또 밭에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우리 집이 밭에인데 한번. 이 아이들은 색깔이 굉장히 예쁘게 꽃이 돼가지고. 이거는 색깔도 예쁘고.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 아이들 꽃이. 이거는 꽃이 빨간 분홍색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먼저 찍은 거는 안쪽 흰색인데. 이 아이들은 분홍색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꽃들이.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이렇게. 이 뒤에도.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 뒤에 있는 아이들은 어제 꽃이 폈었나봐요. 다 오모로 들어있어요. 어제 꽃이 펴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카메라 담는 거는. 우리 시청자들한테 꽃을 보라고. 이렇게 담아 담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거를 못 찍으면은. 영양 꽃을 찍을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하루밖에 꽃이 안 펴요. 밤 12시에. 이것도 이 아이들 또 어제 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아이들을 보니까. 꽃이 필 거 같아가지고. 제가 밤에. 12시에 이렇게 또 한번 나와가지고. 사진 찍고 있어요. 김영사 꽃이 이쁘죠? 김영사 꽃이. 이 아이들 좀 보세요. 저 좀 봐주세요. 그러고서. 꽃 핀 거 같아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뻐요. 진짜로. 이렇게. 보예드릴게요. 여름에. 갈 데 없으시면은. 병원다육으로 한번 놀러오세요. 이 아이들을 보러. 저희아이들 보러. 네. 여기는. 명원다육으로 한번 놀러오세요. 사육에서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